여러분은 조각그림을 맞추는 놀이를 좋아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많은 그림 조각과 실험하고 있을 때 이 상자 뚜껑에 그려진 완성도를 보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조각그림 맞추기를 할 때 미리 완성도를 보는 것이 각각의 그림 조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많은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마치 조각그림 맞추기와 같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결코 전체로 보지 못하고 단지 부분만으로만 여러 내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 한 조각의 그림만으로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 농장 풍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마치 거실 안에 앉아있는 개의 엉덩이 모습?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부분적인 이야기를 모으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마치 그림처럼 말이죠. 주일 학교에서, 또 주일 설교에서, 또 다른 신앙 활동에서 성경의 이야기의 조그만한 부분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라면 더 많은 부분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적인 것들이 어떻게 종합되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한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은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종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처럼 분석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영어의 종합이라는 뜻이 synthesis라는 말은 결합하다, 결합하다 또는 모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에서 온 말입니다. 종합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처럼 산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산, 낮은 산, 산 골짜기, 골짜기에 있는 수풀림들 어느 한쪽에 뭐가 있을까요? 시냇물들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비행기가 한 지역을 높은 곳에서 낮은 것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분석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종합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정반대입니다. 마치 어느 한 곳을 깊이 파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린 이것을 나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산 속에 있는 나무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접근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더 중요할까요?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분석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순서는 먼저 전체를 보고 난 다음 부분들을 나누어 보고 그 후에 다시 각 부분들을 전체로 종합 연결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체를 보고 난 다음 부분들을 나누어 보고 그 후에 다시 각 부분들을 전체로 종합 연결 시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갔는데 옛날에 지어진 지역이나 새로 생긴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머릿속에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더 짧은 시간 내에 몇 배나 더 가치 있게 예루살렘을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는 일곱 가지의 논리적 단계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종합적인 것과 분석적인 기본 접근 방법이 있다면 단원에서부터 문장, 단원, 각장, 각권, 신구약, 그리고 성경 전체입니다. 말 그대로 종합적인 방법에서 본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예미가 된 것이고 분석적 기본 단계에 보면 정체적인 것에서 분석해서 작은 것을 본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장, 어떤 챕터 1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각 장에 속한 권을 봐야겠죠? 각 권을 봐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한 단원, 한 단원의 한 단원을 분석하기 전에는 그 단원이 속한 장을 먼저 읽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산을 보고 나무를 보든지 나무를 먼저 보고 산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종합적이거나 분석적인 접근 방법은 이 7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계열을 파악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여러분은 각 부분들을 그 자체적으로 더 상세히 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분석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접근 방법은 성경을 폭넓게 조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을 조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쉽게 대화하게 해주고요. 성경을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자세한 내용에서 포괄적 구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을 조감하면 총 66건으로 되어 있죠? 66건이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한 분량의 성경에 대해서 보다 편한 느낌을 갖는데 성경의 조감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중에서 역사의 흐름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단지 16건의 총망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볼까요? 장세기, 취레국기, 민수기, 여우수와, 사살기, 사무엘 상하, 왕상, 왕하, 에스라, 니에미아 여기까지는 구약 성경이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총 16건이 스토리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종말까지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끊임없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앞에서 보았던 그림 조각들을 어떤 그림의 일부였을까요? 이는 아기 예수 구유에서 태어난 그림입니다. 다시 처음에 돌아가서 첫 부분에서 보여준 조각 그림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그림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는 처음 페이지에서 본 이 조각 그림이 무엇을 나타냈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부분에 있죠? 왼쪽 하다 부분에 개 엉덩이, 거실에 있는 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농장마을의 나기 머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조감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분석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